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이거 뭐야 뭐 독? 독 뭐하는것 같은데? 아 회뽑 여기도 회뽑들어야 된다는 거구나 자 자 자 여기 먹을 거 있구요 인간 조각상 오케이 지팡이는 처음 써보는데? 어 저기로 가는거다 저기로 가는거에요? 어 뭐야 너 네 오오오 trat 맞았어 재기랄 야, 넌 올라와 올라올건 빨리 올라와 야, 지팡이가 망가질 것 같애 지팡이가 망가질 것 같애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애들 나오면 안 되는데? 야, 지팡이 내구도가 너무 낮은데? 야, 내구도가 좋은 마술사 지팡이 똑같은건데? 아, 두개는 사야되겠구나 하나 사죠, 예 두개 사서 마법 방어력은 마... 영상시간에 단축된다! 자, 이거 사구요 새벽초, 황후초... 이야아아아 박수 쳐야되겠다 야, 이거 한발자대야 근데? 야, 이거 한발자대야 근데? 이거 왜 두개... 야, 이건 가격이 왜 틀려? 똑같은 소골 화살이 아니고 소골 볼트구나 충격 자, 설명 위력은 없지만 발사면 큰 충격을 일으켜 상대방을 넘어뜨린다 데미지는 없으면 적의 빈틈을 만드는 것이 목적 별거 다르게 헛새처럼 보이지만 다 어... 빈틈을 만지는거? 어어... 흩날리는 소골의 차 흩날리는 소골의 차 아, 이게... 이게 아이작의... 미탈스톤 같은거구나 마법의 무기 예, 파는 갯수인건 알겠는데 이거 지금 사도 되죠? 지금 하나씩 다 사놓을까? 하나씩 다 사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, 하나씩 다 사놓고요 아, 살인님 알겠습니다 아, 네 벌을 당겨야 돼요 아, 네 벌을 당겨야 돼요 specifics 으, 아이산, 아이차, 사어설 너는 다 사로고 근데 파.. 천사 없을까 무섭, 아이차, 아이차 사어세, 아이차, 아이차 아이차, 아이차 스크롤즈, but the, the entry never forget 아 안가는데? 아아 아아 자 일단 화토불에 가야돼 어 저기 먹을거 또 있다 저 먹을거 저 저 윗, 저 윗, 저 윗, 위까지는 어떻게 가 다시 올라가죠 뭐 아 에너지도 벌써 다 찼어 어 여기 일단 어디, 어디로 해서 올라갔더라? 여, 여기로 올라가는거였나? 아 여기 못 올라가네 아 근데 달리기도 전사는 이제 많이 달릴수있죠 스테미너가 좋아서 오래 달릴수있지 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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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레버 너 화..어우 너 화살 들어왔었네 흐우 야야 피하면 안되지 오케이 망가졌으니 오오오お 와우와 에너지 에너지 아 이게 아닌데 저 망가졌어요 야 이거는 이거는 되게 약한데 오 야 애들이 애들 왜 이렇게 많아 아 무기 수리 할 수 있지 차 무기 수리 할 수 있죠 그 그 뭐 수리 뭐 있던데 수리문말 아 말 갔다 와야지 뭐 아 저기 하는중에 해야되는구나 완전 부숴지면 망가질려고 할때 하는거구나 아 야 레벨업도 하자 레벨업도 한번하고 아아 없네 없네 흠 아 아 아까 저 지구력을 체력을 좀 올리려고 하거든요 흠 체력을 안해도 되나 체력을 안해도 되나 체력을 안해도 되나 체력을 안해도 되나 흠 흠 흠 흠 일단 뭐 강인도 일단 해요 구멍이를 구멍이가 기량과 근력인데 이거 들으면 되나? 도끼 아 이거 흑염석이 되거 이거 들자 글력 12랑 기대왕 12 화염의 롱소드? 야 화염의 롱소드 괜찮네 화염의 롱소드도 괜찮네요 화염의 롱소드 화염의 롱소드 들자 요구치가 낮아 화염의 롱소드 화염의 롱소드 오케 자 종음 기억하구요 강력한 소울 화살 소울 볼트 화염의 롱소드 포스 방출 망향이 뭐라 그랬더라 유일하는거라 씩 마법무기 아 이거 이거 소울차 아 이거 소울차 근데 이게 메모라이즈 개수는 강력한건 몇개 못하네요 강력한 소울 볼트라 강력한 소울 볼트라 강력한 소울 볼트라 강력한 소울 볼트라 이거랑 소울 볼트 이거 랑 이거랑 이거 랑 니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쫌 좋은것중에서 하나를 들죠 포스방출 이거 이거 스틸란드 소울창 아 이거 뭐야 뭐야 소울창 아 뭐야 왜이래 이거를 강력한 소울 볼트 아니다 아 이거 메모라이즈 이제 스창이 늘어나니까 메모라이즈 하기가 예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구나 예 가장 만만한 소울 수업 많이 하고 아 잠깐만 아 이렇게 가자 반지요? 반지 수리를 수리되어 있는거 아니에요? 바로 네오로 만장인데? 아 아 참 이것도 해야 되지 돌의 반지 재생의 반지 탐욕 도래 반지 빼고요 영창 반지로 바꾸고 오케이 됐죠? 도래 반지 이거 하나 지우고 이걸 좀 써보자 아까 거의 숨겨진 않고 자 이번엔 좀 잘 제대로 자 이번엔 좀 잘 자 가자 이거 한번 써보자 그 보스한테 이 쪽으로 가는거에요 이쪽으로 가는거에요? 어허허허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됐어 이베님 어 여신님 어서오세요 여신이 오람번에 컴퓨터로 들어오셨네 어쩐일해요 여신이 오람번에 컴퓨터로 들어오셨네 패티슈 맞았어